안녕하세요 드림직의 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지금 소방서 앞에 임시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갖고 좀 찾아보니까 조립식 램프웨이 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램프라 그러죠 램프 고속도로나 이런 데 연결도로 같은 부분 있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는 연결도로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걸 램프라 그러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램프웨이죠. 거기다가 요건 조립식이니까 조립식 램프웨이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조립식 램프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무슨 체험 행사 같아요. 지금 이제 이분들이 저쪽 경기남부 쪽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설치해 갖고 뭔가 체험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철거하는 작업. 오늘은 이제 설치하는 작업이죠. 첫날이니까. 짐은 간단합니다. 총 4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씩 내려갖고 위치 잡아갖고 조립만 하면 끝이거든요. 이제 앞부분 요거 내리고 뒤에 긴거 내리려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 저 뒤쪽으로 후진 좀 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후진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물차 사장님 그냥 내리라고 하시더군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주분 설명으로는 하물차 사장님이 하가 좀 나셨대요. 글쎄요. 왜 하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게 한 두세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도착 20분 전에 지게차를 부르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약된 시간보다 예정된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늦었어요. 그때 전화가 오셔서 하물차 도착한 다음에 지게차를 부른 거죠. 아마도 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더 걸린 데다가 또 오니까 지게차를 안 불러오니까 조금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은 저도 짜증은 난 상태에요. 왜냐면은 이 한 2시간 전에 예정된 시간을 얘기해줬었는데 그 시간이 돼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오늘 일찍 끝나고 어떤 약속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약속을 못 가고 있다가 이제 포기하고 약속 장소로 가려고 하는 참에 전화가 온 거죠. 다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미리 20분 전에 전화를 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서두르게 된 거죠. 엄청 급하게 왔지만 그래도 이제 거리가 있어갖고 한 15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하물차 도착하고 바로 불렀는지 어떤진 몰라도 저는 이제 전화받고 15분 만에 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게차가 하물차 기다리게 하게 된 거잖아요. 아 정말 저는 죄가 없습니다. 부른대로 왔을 뿐인데 이제 괜히 저분이 이제 화가 나셨다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셨는지 아닌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원하는 위치에 저 차를 좀 후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시니까 제 의도와는 좀 틀리게 하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더 잘됐습니다. 제 의도는 이제 하물차를 후진시켜 놓고 요거를 긴 거를 하나씩 내리려고 했어요. 하나씩 내려서 하나씩 이제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제 의도와 틀리게 한 번에 두 개를 뜨고 하물차를 빼버리고 이거 이제 하나씩 놓기로 했는데 오히려 잘 되긴 잘 됐습니다. 이 방향이 지금 좌우방향이 두 개를 한 번에 떠야지 한 번에 맞거든요. 어쨌든 이런 경우 지게차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는게 좀 안전에 도움이 되죠. 저희는 이제 작업 전체를 보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어쨌거나 요대로 이제 하차 했으니까 하나씩 이제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하면 됩니다. 조립도 간단해요. 요거 두 개만 이제 앞에 내려놓은 데다 붙여 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일이라도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저분들 이제 손이 끼거나 그러면 큰일 나니까 요럴때도 이제 조심을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난이도는 이건 하라고 할 수 있죠. 작은 구조물과 큰 구조물 사이에 결합할 수 있게 날개가 있어요. 날개를 끼워 갖고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 건데 그게 약간 세밀한 작업이긴 하지만 어렵진 않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벌써 조립은 끝나갑니다. 거의 정의치가 나아졌어요. 옆으로 돌아가갖고 저 뒤에서부터 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작업하는 동안에 뒤에 자동차를 주정치 시켜놨잖아요. 이렇게 지게차 작업하고 있는데 근처에 좀 차 좀 우지 좀 마세요. 어차피 또 치워야 되잖아요. 여기는 소방차 출입구인데 여기는 잠깐 정착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딱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근처에다가 주정차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밀어서 맞추기만 하면 되죠. 이 때 힘 조절을 잘해야지 힘 조절을 너무 세게 하면은 저 앞에 것까지 저 뒤로 밀려 버리니까 진짜 살살 밀어 해줘야 돼요. 저분들 신호에 맞춰 갖고 앞으로 밀램 밀고 들램 들고 이런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저 앞에 상황은 제가 모르잖아요. 약간 들어달라 그러셨죠.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수신호에 이제 의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이 신호를 각자 신호를 하고 계세요. 한 번은 내리라고 그러고 한 번은 뭐 앞으로 밀라고 그러고 뭐 들라고 그러고 이런식으로 해 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신호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려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두 쪽에서 동시에 해 버리시면은 한 사람만 신호를 해 주세요. 이게 사실 간단하지만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손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잘못 밀면 손가락이 잘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저분들 신호에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신호를 해 버리면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런거 신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꼭 이때 뿐이 아니라 콘테이너 하차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콘테이너 하차 하다보면은 뒤쪽은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콘테이너 밑에다가 뭔가 받쳐주잖아요. 나무도 받쳐주고 뭐 벽도도 받쳐주고 받쳐주는데 그 받쳐주는 분이 서로 그분들도 서로 그분들도 상대방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 것만 받쳐 놓고 내리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무심코 내렸다가는 뒤에 계신 분이 손을 넣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손가락이 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콘테이너 같은 거 작업할 때도 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은 세 사람이 다 손을 안 집어넣었다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콘테이너를 내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도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손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신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일단 사람과 장비가 일할 때는 사람들이 항상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이 번 거는 잘 맞았네요. 금방 이제는 요거 수직만 맞춰주면 돼요. 평행선이 똑바르게 신호가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신호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중간에 저 발을 대봤는데 약간 벌어져 있어요. 요거 각을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쪽이 벌어져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쪽에도 와보세요. 저쪽에서 밀어야 될 거 같아. 여기가 벌어졌어. 이쪽이. 여기가 벌어졌어. 이쪽이. 그죠? 이쪽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쪽을 일단 밀어갖고 중간에 저 조깃들을 잡아주면 되죠. 중간에 저게 보조로다가 잡아줘갖고 더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거 작업할때는 너무 극적하게 하면 안되고 미세하게 작업해줘야 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오른쪽께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네요.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만 밀어주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설치는 끝이고 나중에 해체해서 상처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